BTS를 꿈꾸며 일곱 명으로 하겠습니다. 귀여운 막내 샤이니로 따지면 태민 씨 같은 너무 귀엽잖아요, 태민 씨. 신한 친구가 있는 샤이니로 따지면 태민 씨 같은 너무 귀엽잖아요, 태민 씨. 딱 그런 느낌. 실세 중심을 잡고 있는 상반장이죠. 이 친구죠. 뭔가 이 친구가 주변을 이렇게 모이게 하는 은근한 힘이 있어요. 저도 연기하면서 그래서 그 점이 좋았거든요. 같이 연습생 생활하다 잘렸어요. 같이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집기 훔쳐가고 그런 거 훔쳐다가 집에 가서 막 꼬불진, 꼬불진 된다. 얘는 얘도 연습생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게 뭔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갔어요. 그리고 너무 안 씻어서 쫓겨났어요. BTS분들이 일곱 명? 일곱으로 맞출게요. 이제 BTS를 꿈꾸며 일곱 명으로 하겠습니다. 얘네들은 각자 또 살 길을 갔어요. 네, 정했습니다. 이게 되게 미련이 남네, 코너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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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